별래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보고회가 12월 27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중간보고에서 다뤄진 내용이 수정 보완된 최종 보고회로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별래동 주민센터는 남양주 별래택지개발지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대회의실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준공을 거쳐 2013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물의 디자인, 용도 및 구도, 각 층별 공간 활용과 효율성 등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설계에 잘 반영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길 바랍니다. 회TV 조근희입니다.